안녕하세요. 잼빠입니다. 오늘은 3가지 IPA를 한꺼번에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시에라 너바다 IPA, 또르피토인데 이게 좀 돋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라구니터스 IPA, 그리고 이거는 올데이 IPA. 한번 마셔보고 기다려볼게요. 일단 IPA는 호브의 향으로 맛을 먹히면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호브의 아시다한 향. 그 맛에 먹거든요. 입술은 살짝 일반 라구니터 보다는 조금 높고 인디아 페일이니까 에일인데 살짝 페일, 그러니까 약간 투명하죠. 라구에 가까운 색깔 예, 이놈은 시에라 너바다. 시에라 너바다. 예, 이놈은 시에라 너바다. 실제mir Capitol 실전이 2조나 되네요. 그 다음엔 이거 라보니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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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들은 이런 세션 에이를 마시는게 쉬워요. 왜냐면 덧수도 낮고 그렇지만 향은 그대로 품고 있어서 쉽게 마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